아 다른 분 거 보지마 내꺼만 봐 얘들아 또 나왔어 오오 포이즌타워 두마리 첫번째 레어는 가면 뭐가 나올까요? 보철타워 보철 덩어리 나는데? 보철타워 왜 이렇게 중복된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1단계가 곧 있으면 끝난다는 소리죠 보철타워 지금 끝날텐데? 지금 안 끝나나? 보철타워 있어서 그냥 바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보철타워 바로 돌려 깰 수 있어 보철타워가 워낙 새가지고 보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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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 형님 나오세요 빨리 쫄보 형님 먼저 나올거에요 10라운드 이전에는 나와주셔야죠 진짜 현식이는 무조건 10라운드 이전에는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게임이 좀 위험해집니다 시들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초반부터 몇마리 지어보였어요 한 10마리 나온거에요 세감상 쫄보 형님은 나오시지 안나오시네 얘도 얘도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 좀 큰일났는데 이렇게 안나오시면 정말 안되는데 오 이거 3마리네 아 아 하필이면은 갓니버가 나와주시다니 빨리 돈쓰자 돈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나저나 왜 안나와 아 아니 쫄보 형님 진짜 쫄보 형님이네 이거 와 이제 나오셨네 아 진짜 쫄보 형님 쫄보 형님 때문에 게임 망칠 뻔 했잖아요 왜그러세요 진짜 이거 메카닉 업그레이드 할까 화면 바꾸지 말고 바꾸자 일단 스읍 그래도 바꾸는게 낫죠 그 남자 그 여자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진 않네요 얼럭키 세븐 되겠는데 이러다가 아 화배 진짜 잘 뜬다 토스 업그레이드 할까 악한 3마리네 토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18억정도 할게요 2단계 2단계 돌리겠습니다 1단계 시작해볼까 악한 3마리 드라고 난 말이면은 뭐 자리가 센터는 아니지만 18억정도 하면 아마 잡을거에요 흠 근데 방금같은 경우는 한 16억정도 했어도 잡았겠다 한명 끝났네요 얼럭키 세븐 됐구요 와 이거 근데 그여자 한마리만 나오면은 디스트링 라인 금방 하겠는데? 오오 그여자 악한 5마리니까 하나 바꿀게요 어차피 3마리만 있으면 되는거니까 골리앗 템플러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해 아 또 악한이야 그 남자 안나오네 아직도 그 남자 그여자 못했거든요 이거 자리 미션은 포기해야될거 같아요 일단 2단계 12단계 끝날 때 되지않았나? 아 그여자 한마리만 1단계 그럼 이거 바로 쓸팬데 그여자 나오면 바로 씁니다 저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얘 뽑을거에요 광폭타워 디스트링 라인하고 악한 바꾸고 그여자 바꾸고 1단계 시작해볼까? 그여자가 안나오네 그여자 제발 보고싶다 그여자가 그 남자 나왔네 그 남자도 괜찮아 근데 나는 지금 그여자를 더 원해 그여자 아아 꼭 한마리 필요할때 안나온다니까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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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칸 많다 오오 심지어 포토캐논타워에다가 그여자도 두마리 아 빨리 나 그여자 한마리만 그여자 이러다 라인 뚫린다 나중에 가면은 물론 템플러가 있어서 19라운드까지는 아마 무리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긴해요 드라곤 없나? 촉수 3마리 여기에 이제 광포까지 나왔으면 완전 대박이었을텐데 원하는 레어타워 쓰지 않아도 원하는 레어타워 쓰지 않아도 됐을 뻔했죠 그여자가 안나옵니다 한마리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안나오실거에요 자리 미션은 포기할게요 리버 어 간리버 간리버가 뜨면은 기회가 생기죠 타워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여자 그렇지 아 나이스 타워를 좀 더 지워볼게요 원하는 레어타워 바로 쓰고 싶긴 한데 그여자 또 나왔어 아칸 아 아깝네 꽃게 꽃게 이 근데 얘 잡을 수 있겠죠 아칸도 많으니까 드라군도 있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를 조금 타워 조금만 더 지워볼까 아니야 그냥 광폭 하나 받아 빨리빨리 하자 템 2마리 템 2마리 어 그래가지고 이거 10업정도 하고 꽃게 2마리거든요 템 2마리 꽃게 2마리인데 에픽 2개 빨리하는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여고 바꾸고요 어 아칸 2마리 되게 좋게 떴는데 네 지금 고민되는거는 아 바이키리가 안떠가지고 그게 아쉽네 근데 뭐 사람이 왜이렇게 다 나가시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4개 바꿔야 되겠다 히드라 2마리 와 바꿀 수 있는게 3개 4개 센터 4개 사이픽 다 바꿀 수 있네 섣불리 바꾸기가 힘드네 다른 미션 포기했죠 레이스랑 맹도기 그냥 바로 바꿔 볼게요 빠른 바꾸 아니면 렌타드 유산 해도 되겠는데 라인 어차피 안 뚫리지 않나 지금은 위험한거 같진 않으니까 렌타드 유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이어서 음 드라군가자 바로 써 그냥 렌타드 유산 바로 하자 근데 3단계 돌릴수 있을만한 사이즈 만들고 하는게 오히려 오히려 나올 수 있.. 나올거 같은데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뜨냐 그나마 이건 다행이다 3단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이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단계 돌리면서 렌타드 유산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지옥불에다가 핵파워 라인은 완전 잘 잡네 지옥불에다가 핵파워 라인은 완전 잘 잡네 아 에픽이 아쉽다 아 중복된거 조개만 조개만 나와줬어도 진짜 좋았을텐데 나도 이제 오버 먹자 이제 오버 먹자 이제 먹을 수 있겠죠 뭐 이제 먹을 수 있겠죠 뭐 왜 잡어 왜 못 잡어 유산해야 돼 유산 아 유산 못한다 생각해보니까 유니크가 없어요 에픽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뭐야 아 맹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아 아쉽네 뭔가 되게 아쉽네 라인상 안당할려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라인상 안당할려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그리고 만약에 삼류령 삼류령이 떠주면은 희망 생길 것 같은데 아 누구를 바꾸지 블러드타워 바꾸면 왠지 히드라 나올 것 같은데요 까지코 한번 가보자 업그레이드 가장 좋긴 한데 히드라 히드라 아 히드라는 개꿀 일달간 러시장 달려보실까 3번개 너무 빠른거 아니야 잇치됐으면 좋겠다 진짜 막 바꿨는데 잇치되면은 완전 좋을텐데 아 어 템플루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라인, 라인 세네 억울 더해야되겠는데? 억울 더해야되겠는데? 아칸 바꿔야되겠다 어? 투유령? 투유령 좋아요 좋은데 위험해 지금 나 상황이 안좋아 40억 유령하는게 낫겠지 그래도 아칸 바꿔야지 아칸 안받고 뭐하고있어 아 다행히도 라인은 이제 안뚫리네요 이분은 근데 렌타드 유산 할수도 있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개야 오 아 나도 하고싶은데 상황이 상황이 여유치가 않아서 하기가 힘드네 다섯개 밖에 없어요 세개를 더 만들어야되고 특히 레어타워는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담생님을 믿을 수 밖에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34회이브야 저는 일단 렌탈 유산 절대 못하고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3단계 너무 빠른거 아니야? 3단계 돌려준비하자 아 나는 그리고 타워 이제 그만짓고 이거 해야될거 같은데 준비해야될거 같은데 준비해야될거 같은데 아 주목된게 아트네 35회이브 어어 아 라인 뚫리면 안돼 제발 세지마 아 라인 세지마 하나 더 지워보고 아 안나온다 아 두개밖에 어차피 못바꾸죠 이제 아 라인상 다하면 안되는데 세개 남았는데 아 라인사다 이거 아 아쉽네요 골리아 드라굿 제발 제발 마린 캠플러 아 이거 버틸 수 있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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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거 아니야? 제발 2번만 버텨주면 안될까요? 아 근데 하나 남아가지고 못 버티나? 제발 버티자 끝판까지 보자 끝판까지 보자 보스까지만 어 이거 어떻게 받았어 데.. 게이드 키드라 히트라 히트라 가디언 저분 렌탈지 유산 했으셨네 감사합니다 어 어? 30원만 하자 그리고 어 유령 업그레이드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클리어는 힘드니까 키드라를 바꿔 봐야될 것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폭풍타워랑 키드라 바꾸겠습니다 4개나 모으셨네 다음 라운드가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라운드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번 39 다음이 40 아 아깝다 나도 렌탈 유산 했어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갑니다 오! 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부족해서 못 끼겠다 마린도 그냥 바꾸기 어차피 업그레이드 부족해서 못 끼겠다 어어 야 어 이거 58웜인데 과연 여긴 탄핵타워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지옥불초발임 아 힘든가 그래도 힘든가 아 아 못 깼네 아 저도 아쉽네요 사유령이었는데 아깝다 클리어를 실패하셨습니다 됐다 아